제주도를 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셋이었어요. 너무 아름다워 선셋. 그 노래를 짓게 된 노래 올려보자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불러주셔야 돼요. 이제 좀 일어나도 되고. 동실동실 아 동실동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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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치 덩치 내가 불러서 안들렸구나 덩치 계속해놔 덩치 계속해놔 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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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.. 계속해야지 덩치 ↓ formしょ así 일몰 장관 덩시 덩시 계속 해야지 아 덩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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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제가 노래할게요 일몰창완의 파도의 바다 어디 거북선이 떠댕기던 백길로 오 한백리 삼백리 우거진 숲을 덕에 한낮에도 어두워서 검은 도라하는 섬세계가 안 나오는디 안 나오는디 검은 고랑은 상관없지만은 둘 다 검어서 검은 것이라 얘기가 꼭 하나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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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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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러브 원 러브 그래서 인간이 동네 소리가 좋아 들어보니 고사 지내고 밭을 보고 배 타고 노 쫓고 나가 금물을 뿌린 난디에 빼고 찾아눝 애들이 루지 다시뇩 obligation 인간이 동네 usto seg 노 fart 다신 독 독 자 동해에는 청제 여왕신 남에는 적제 여왕신 서해에는 백제 여왕신 북에는 흑제 여왕신 중앙에는 황제 여왕신 앗담의 용암이들 진하게 도망소 소름 화파여 마음을 모으며는 부처님 말씀 따라 만성만 더 까지는 못해 아려도 우리 멸치잡이 된 만성은 되겠구나 Area 루서 이제 지방에 heavenly 루시 동시, 동시! 하지 말라고? Fade out. 선호요. 뭐 이렇게 해야 되네? 고맙습니다.